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수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할 장소와 업무 기숙사가 있고 그 기숙사를 노동자가 사용을 할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그리고 취업 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각을 하면 만약에 10분당 2,000원을 벌금으로 낸다던가 회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회사는 당신의 후임을 구해오면 가능하다 이런 걸 만약에 계약서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어쨌든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라는 것도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좀 논란이 좀 많이 됐었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일을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계약서 내용하고 다른 일을 시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노동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이제 근로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사용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법을 알아야 법대로 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우스쿨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우스쿨 오늘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참 시절이 하수상해서 말이죠 노무사님께서도 꼭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여기도 올 때 다 체험검사 하더라고요 저희 방송국에서도요 요즘 다 조심해야 되니까 말이죠 오늘 뭐 코로나 얘기할 건 아닌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인데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이제 근로계약서라는 걸 쓰게 마련이죠 노동자가 채용될 때 작성하는 것이고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써본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채용할 때 딱 한 번 쓰시게 되는데요 네 근로계약서가 이제 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네 네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게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가 조금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다른가요? 네 조금 다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면 근로계약서 아닙니까? 네 우선 말씀이 맞는데 이제 근로기준법 상에서 근로계약에 대한 정의를 좀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근로계약이 네 근데 이제 이 계약이 반드시 문서로 체결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구두상으로라도 이제 두 사람 이상이 의사표시에 합의를 이루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법률 효과를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B야 뭐 내일부터 우리 사업장에 와서 일을 좀 해줄래? 뭐 내가 월 200만 원을 줄게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B가 어 그래 그러자 라고 하면 이미 이제 근로계약은 체결이 된 거죠 아 구두로? 네 근데 이제 법에서는 이렇게 체결을 하면 나중에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내용을 좀 정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근로계약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을 네 네 그렇죠 김혜선 노무사님이 저를 채용하면서 200만 원 줄게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노무사님이 그거 200원이었어 그러면 네 네 큰일 나는 거니까 그렇죠 큰일 나죠 네 구두상으로도 근로계약은 가능하군요 근데 이제 법에서는 일부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근무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많이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나 작성을 요구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직도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뭐 지난주에 이제 제가 상담을 했던 내용인데 네 퇴사를 이제 5년간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신 분인데 네 퇴직금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죠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셨느냐 그랬더니 작성은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교부를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구두로 합의한 그런 경우가 될 텐데 네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5년이라 이랬는데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겁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내가 언제부터 입사했는지 내 임금은 얼마인지 뭐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조금 더 쉽게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네 네 이런 게 없다고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청구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관련된 입증 자료를 노동자가 직접 이제 챙겨야 되는 거죠 네 내가 5년간 근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뭐 임금 관련해서는 통장 내역이라던가 뭐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내가 뭐 출퇴근을 어떻게 했다던가 뭐 사대보험 가입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좀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네 아예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 좀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는 거군요 네 네 또 분쟁도 생길 수가 있고 네 네 네 근로계약서 하나만 있다면 고용여부가 간단히 입증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네 거기에는 사실 이제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임금이라던가 근로계약 기간도 아마 있을 것이고 네 네 당연히 사용자의 서명도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사용자의 의무고 그걸 작성하지 않았을 때 요구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기도 한데요 네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모든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내가 그 상대방이랑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나눠 가지잖아요 네 네 그 나눠 가질 때 본인들의 서명을 하고 한 부씩 나눠 가진다 그러니까 근로계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기 때문에 분쟁 발생할 때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양 당사자가 이제 서명 날인을 하고 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노동자한테 함부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위반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셨죠 네 네 어떤 것들이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그 다음에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할 장소와 업무 기숙사가 있고 그 기숙사를 노동자가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그리고 취업 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이제 명시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명시는 이제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건 아니고 계약을 할 때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네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 휴일 그 다음에 연차 휴가에 대한 경우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서 노동자한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거기에 이제 뭐 휴일 연차 휴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근로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각을 하면은 만약에 10분당 2,000원을 벌금으로 낸다던가 네 네 퇴사는 아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사실은 네 퇴사는 당신의 후임을 구해오면 가능하다 네 네 이런 걸 만약에 계약서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어 이게 이제 그 고등학교 학생들 인권 노동인권 교육을 할 때 많이 좀 물어보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실제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많이 작성을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예를 든 사례는 다 안 됩니다 법 위반이고요 지각에 대해서 벌금을 측정한 경우도 지각한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이제 그 제하는 것은 가능한데 네 일정 금액을 정해서 이제 벌금을 정한다거나 아 따로 받으면 된다 네 아니면 후임이 올 때까지는 퇴사 못한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노동자가 이제 자유롭게 그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고 무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같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그걸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인하세요 라고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더라도 잘 모르거나 해서 그냥 사인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걸 사인을 안 하면은 이제 뭐 그러면 당신이랑 계약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라고 보고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주신다면 음 그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 근로기준법에 1인 이상 사업장 모든 사업장이죠 네 그 일주일에 하루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사업장은 뭐 어려우니까 2주에 한 번씩 유급휴일을 주겠다라고 계약서에 작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 연장 야간 휴일 수당 같은 경우 이제 50%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가산률을 뭐 25%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다 최저기준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명을 했다 해도 무효가 됩니다 음 법에 정한 기준보다 안 좋은 경우에는 다 무효가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뭐 근로계약서를 잘 몰라 썼다고 하더라도 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잘못되어 있으면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충분히 다 그 본인이 서명했다 해도 그 부분은 무효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그것을 그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뭐 지급을 못하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네 당연히 뭐 소송이나 아니면 노동부에 최저기준에 따를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요즘에 그 규모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각종 업무 처리를 하는 데들이 많이 있죠 예전처럼 같이 앉아서 이렇게 사인 하나씩 주고받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전자문서에다 이렇게 사인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전자근로계약서라는 것도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좀 논란이 좀 많이 됐었는데요 네 현재 이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네 된다는 얘기네요 네 뭐 그 법에 따라서 작성이 된 근로계약서라면 네 전자문서에도 이제 근로계약서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근로계약서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서명 날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전자가 네 네 이건 또 다른 법인데요 전자서명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우리 쉽게 이야기하는 공인인증서 네 네 같은 경우 지금 서명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전자서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 서명 날인의 경우도 이제 효력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행정해석으로 이런 전자서명법에 따른 서명도 이제 그 서명 날인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행정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문제는 전자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된 후에 네 네 네 어느 일방이 그 서명을 다시 그 다시 다른 문서에다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다시 수정하지 못하도록 위변조 장치를 반드시 마련을 한 계약서여야 이제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전자서명법이 올해 6월 9일에 좀 개정이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공인인증서가 주축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던가 생체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서명으로 이제 인정이 될 예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이 법이 이제 12월 10일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던 그 2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200원이라고 하는 것도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 사실은 이게 좀 고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는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 전자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했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자가 회사 서버에서 그냥 직접 출력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는데요 행정해석에 따르면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제 교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노동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 시스템 이메일 같은 것을 지정을 하고 그 이메일로 사용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발송한 때 그때 이제 교부를 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노동자가 이메일 등으로 수신하는 걸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출력을 해서 노동자한테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일을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계약서 내용하고 좀 다른 일을 시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이제 용인 가능한 범이면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명시한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과 너무 다른 내용의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즉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노동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이제 그 근로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사용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취업을 위해서 이제 거주지를 변경했다라고 하면 그 거주지 변경에 대한 귀향 여비 이런 것들까지도 사용자한테 청구할 수 있도록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근로조건 위반이 그러니까 이제 근로조건이 계약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제할 수는 있는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도 많이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이제 노동자가 사용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많이 민사소송을 생각하시는데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 이제 근로계약서 사본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한 근로계약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 근로계약서 사본과 이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첨부하셔서 일정 서식에 맞춰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손해배상 내용은 금액이니까 내가 사용자와 체결한 이 계약에 따라서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를 했을 때 받게 될 금전적인 이익 그리고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계약과는 다르게 근로조건이 운영되고 있어서 내가 받게 된 손해 이 차액을 청구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이제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에 준해서 이제 3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내에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는 뭐랄까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노동자한테 이렇게 명시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어서 주거나 거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명시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까지가 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이라면 사실 입증하기가 쉽겠지만 그렇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죠 네 어쨌든 근로조건에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증을 할 수만 있다면 네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런데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르다면서 1년을 채우지 않으면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해제권이라는 게 노동자한테 부여된 것이고요 다만 이 즉시 해제권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원은 이게 이제 처음 체결을 하고 나서 취업기간이 상당하게 지났다라고 하면 이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내가 체결한 것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이제 해제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기간 또 이게 좀 애매한 말이죠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죠 근로계약서를 만약에 작성하지 않고 근문을 하고 있다면 그 법적인 분쟁 상태에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게 우선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작성을 못하셨다 이러면 나의 근로조건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마련을 하셔야죠 채용 공고를 사진 찍어 놓으신다던가 임금을 받은 통장 내역을 이제 다 뽑아보신다던가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출퇴근 기록 등을 좀 확인하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요즘은 이제 어플들이 좀 많이 발달을 해서 그런 증거들을 모을 수 있는 어플들을 많이 사용해서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근거가 중요하다는 거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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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죠